다니지도 않는 막 교회 불교 모든 신들한테 요번 똥만 참게 해주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불교 다니고 다 믿겠다고 막 그런 기도 막 하면서 엄청 참고서 병기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바지도 막 헉 헉 헉 찌고 막 벗었어. 헉 찌고 막 벗고 아니나 다를까 설서더라구 그래서 하악! 하고 막 엄청 짧게 끝났어 짧게 끝나고 이제 옆에 있는 회지 두루루루 해가지고 뒷처리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물 내리려고 병기를 입었는데 병기에 똥이 없어? 뭐야 이거? 어? 뭐지? 방금 똥 쌌는데? 하고 이제 뒤를 이렇게 봤다? 뒤를 봤는데 벽에 이렇게 앉아 쓰면은 이렇게 앉아 싸면은 여기 벽에 저기 벽에 똥이 벽이 여기에 산게 아니고 이게 엉덩이가 들려있어가지고 저기 벽에 다 썼어 저기 벽에 다 썼어